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다 뒤져?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모델크에다 왜 안와? 모델크에다 그냥 우리 손 잡았는데? 모델크에다 아 이거 망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무 못하는데? 아 근데 좀 아깝긴 하다 아 사일러스 왜 이래 진짜? 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W 썼으면 좋겠다 아 됐다 됐다 아 저거 못잡아? 나이스! 근데 궁 없지 않나? 사일러스! 믿는다 아 이거 슬로우 샤벌 아 짜증나 저는 이제 신발 먼저 올리거든요 코가 굳이 안 뽑아도 해 그리치 빼는 뽑는 게 나을 듯? 바드가 어디 박혀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핑어 박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삼겐 가는 게 좋아요 우리 팀 제일 멍청하게 트리지 마라 아 그거 써버리면 어떡해 최대한 최대한 나이스 다음은 어찌 돈도 안주니까 라인 밀고 다이브 보자 용까지 가면 좋은데 용은 필요 없고 아 라인 너만 좋구나 아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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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인가 야 여기 수행했으면 킬 먹지마 와 아 킬 먹으면 안 되는 거 뭐해놔? 진짜 바본가 봐 일단 바로 붙지 말고 부끄리 루카 제압기 공격 몇끼 루카 제압기 아 아니 못 봤나 어 이거 역관광 가능할데 일단 피 없는 미친놈 이 친구 부터 어? 이빨빨 이제 메달가 되겠다 이벨렌 진짜 캐리어 좋은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엎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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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발진이인데 으그그그 위에꺼넨?? 나도 꺼는줄 알았다 어? 이리꼬? 모자둔고? 이걸 뽑은거? 으흐흫 이러면 이제 퉁대왕 맞춰 흐흐흫 덩글.. 덩글타이 덩글타이 랜트만 묻어 있어 제가 해야 돼? 계속? 어흐흐흐흫 나이스 아아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잘했다.. 나 번뜩 중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중상이었는데 그냥 쪼끔만 아직도 망로막힌 랜트만 랜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